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영어에 흥미를 가지도록 나는 오늘도 열정을 다해 수업을 준비한다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구원할 궁극의 교재가 오늘 드디어 완! 이제 거북이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? 속상하죠? 그쵸? 평범한 코스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깨달은 거북이는 강의 있는 코스들을 제안하죠 무신이 살린거죠? 내가 먼저 일이야! 내가 이렇게! 내가 이럴거야! 메디어리 맨텐터! 메디어리 맨텐터! 입에 쫙쫙 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? 한 번 따라해보세요! Much, even, still, far, a lot! 마지막! Much, even, still, far, a lot! 제발 마지막 한 번만! Much, even, still, far, a lot! 동상원형이 아니라! Have a pity, 오케이! 여러분들 목소리가 솔직히 여기까지 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수많은 학생들의 목소리가요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 네! wenn! 우리 날씨 bunu 봐주면谢 las